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라이브 특강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지리가 제법 어려웠어요. 아마 열심히 한 친구들 아마 뿌듯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쵸? 열심히 공부했는데 난도 조절이 잘 안 돼서 계속 쉽게 나왔어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이번 한국지리는 선생님이 단언컨대 표점도 1,2위 정도 하지 않을까. 그 1등급 컷이 47점 정도 아까 몇몇 선생님들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아까 라이브에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리 교수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지리 감옥이 더 이상은 쉽게 출제돼서 1등급이 우리 잘 아는 11%를 넘어가서 그쵸?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올해는 꼭 우리 열심히 한 친구들 축복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한국지리는 6번 이거 꼼꼼히 있는 거 감조 그 구간이 있죠? 수익 문제 나왔던 거. 10번 그렇죠? 15번, 19번. 특히 19번이 많이 어려웠죠. 물론 이제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면 패스를 하라니까. 이 모른 패스 하면 또 답이 나왔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해 드디어 나왔네요. 동해. 한반도,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인 바다다. 최동단인. 이건 동해죠. 동해. 자 동단이니까는 이건 이제 독도가 되겠죠. 독도. 항상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면 구조적 정리를 할 겸 해가지고 이제 33에서 우리나라는 43. 이거 딱 그죠? 124에서 약 132에 걸쳐 있어. 독도가 이제 131도 52분이지만. 자 거의 132도죠. 이 섬과 가장 가까운 섬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울릉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남단이니까 마라도고요. 수중, 남초는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되어 있는 이어도죠. 자 조력발전인데 우린 조력발전은 조차가 제일 큰 해안인 경기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배웠잖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조차가 서해바다가 6에서 8m, 남해가 2 내지 3m, 동해가 0.2에서 0.5m입니다. 그러니까 조력발전은 서해 그 중에서도 경기만에서만 하고 있죠. 선생님이 천연보호구역은 많지만 두 개만 외우라고 그랬죠. 독도하고 마라도만 기억을 해두라고 이번 기절 문제 풀이다 뿐만 아니라 개념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도와 관련된 내용 또는 울릉도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 독도 관련된 내용은 노래로 기억해. 노래로요. 노래로. 시작.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경상북도잖아요. 4번에 라. 남단에 위치한 섬은 마라도죠. 마라도는 이것도 봐. 이것도 나오면 우리가 뭡니까? 그렇죠. 영에 관련된 거 3개와 2제트 3개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잖아. 영토 밖에는 영해죠. 그 다음에 영해는 모든 주권 미치는 바다고 또 영해 밖의 바다는 2, 2, 제트고요. 그래서 이 3가지. 영해 3가지. 시작. 숙들어간 울산만 영일만가 지척에 섬유하는 황남에는 직선기선. 나머지 모두는 통상기선. 두 번째. 대안의 업은 직선기선 3의 1이. 세 번째. 영자. 영이 들어가는 건 모든 주권이 미치지만. 즉 어떤 것도 연한국인 우리나라 없이 다른 나라가 할 수 없지만 예외로 무해 통항권이 있다. 무해 통항권이 뭡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배가. 군함이 아닌 배입니다. 군함이 아닌 중국의 어선이 물고기를 잡지 않는 이상 또는 이제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허가 없이 영해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진화만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구조 속에서 항상 항상 내용은 구조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해를 주장하는 기선도 두 개라 그러잖아.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이 있다. 통상적 기선이 바로 해안선인데 해안선은 어떤 밀물대도 있고 썰물대도 있고 법률용어로는 최저조위선이다. 최저조위선 그것은 저조선이다. 이거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늘 말했지만 이오도는 그 어떤 것에도 섞여 있지 않나. 영토 아니야. 물 안에 있는 바위니까 영토 아니고 영해 아니고 이제트 아니고 말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한다는 말이 뭐야. 실효적 지배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 국제법상으로 어떠한 어떠한 권리도 이 섬에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실질적 점유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라는 말에서 아직 국제법상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 이제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조치소 어떤 것도 아니다. 팩트만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오도는 32도에 있다는 팩트 수중암초라는 팩트 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팩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오도 그랬을 때 어떤 것도 속하지 않는다 이게 떠오르는지 그걸 보셔야 돼. 지금은 그거 그 단계의 학습입니다. 떠오르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선생님 얘기 듣고 아 참 그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